이 시간이 정말 마지막으로 돌아왔습니다. 전 이 시간이 되면 정말 작별하는 시간, 너무나 아쉽고, 정말 눈물이 나. 그렇지 않아요? 네. 아, 여기만 내하고 여긴 내해도 안 하는구나. 그렇지 않아요? 네. 우리 밤새도록, 정말 노래교실 밤새도록 하고 싶죠? 네. 그렇지만 또 여기서 저는 물러가야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또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줄 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가수는 유명한 노래교실에서 배운 사이렌뿔이지 않는다의 풍철 씨 인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야 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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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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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뵙겠습니다.